추방유예 신청에 수석 준비를 돕는 상담 행사가 토요일 다운타운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일보 특별 후원으로 민족학교와 LA법릴보조재단이 실시하는 이번 상담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대1로 추방유예 신청을 도와줍니다. 토요일 행사의 예약 정원은 200명은 모두 자리가 찬생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인 25일과 9월 15일 총 3차례의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 시에는 여권과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지서, 그리고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의 준비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